김영수 신임 합참의장이 인도태평양 영내 군 고위급 인사들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협력과 공조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합참의장은 29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6회 인도태평양 안보 포럼에 참석해 20개국 군 고위 인사들과 북한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칙기반 국제질서 유지, 사이버와 정보위협 대응, 국가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영내 국가 간 소통 노력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인퇴 안보 포럼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최하고 있으며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 협력과 소통 증진을 위한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퇴 안보 포럼은 지난 202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최하고 있습니다.